아 그 다음에는 이제 안개 효과 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제를 보면 안개가 이렇게 차 뒤로 이렇게 약간 뿌연 느낌이 나죠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안개 효과를 보시면 역시 그 뷰에 포그 체크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음 여기에 보면 네 포그 메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 포그를 체크 해제 하면 네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0 하고 무한대가 있는데 거리로 보시면 되요 이 0과 이 사이 여기 지금 이 모양이 하나가 있죠 요거 두 개 0 하고 100 있는데 자 0 여기 0 앞에 0 그리고 무한대 여기가 0 또 0% 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구간 이 앞에 구간은 100% 로 다 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거 안개가 없는 거 0에서부터 100까지 여기 거리 인데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죠 여기가 뭐 뭐 이 100 미터 지 100 미터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의 거리는 점점 점점 흐려 진다는 거예요 그럼 100 이후로 무한대 그 뒤로는 뭐냐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200 을 앞으로 가깝게 하면 저 뒤에 그림자가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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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오죠 이렇게 해서 올려 오는 거죠 다시 빌어 뒤로 가면은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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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나고 네 어느 정도 수준 지나면 선명해지죠 네 그리고 0을 또 4 무한대로 뒤로 가 없기 때문에 얘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유즈 그 백그라운드 컬러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유즈 백그라운드 컬러를 체크 해제하면 흰색이 되는데 흰색 흰색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컬러를 내가 다른 걸로 지정을 하면 이제 그 색깔이 적용이 되는 안개가 어 연출이 되는 거고요 유즈 백그라운드 컬러를 체크하면 흰색이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 요거는 이제 스타일에서 어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네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죠 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백그라운드 관련된 내용이구요 네 안개는 뭐 이 정도면 내용이 됐습니다 어 뭐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 그러면 그런 거 있어요 그 거리에 따라서 그 블랙 화이트 만드는 그 거리를 좀 가까운 거 선택하고 뭐 멀리 있는 거는 선택 안되게 하고 뭐 그런지 포토샵에서 이런 기능을 쓰려고 할 때 블러 처리 하거나 초점 맞추고 그럴 때 4 물고 이렇게 해서 블랙으로 놓으면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에 쉐도우 부분에서 네 체크하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어둡게 하고요 다크 부분을 가장 밝게 하면 이렇게 이제 거리에 따른 어떤 그 분위기 연출이 가능해져요 그쵸 이렇게 자 근데 라인이 보기 싫죠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제 스타일에 가서 엣지 들을 해제해 주면 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뭐 네 이 정도 폭으로 낼 수 있는 효과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림자고 안개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